은은하게 혀 끝에서 올라오는 깻잎 향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뭔가 딱 빠져 있기는 하네요. 아이고. 이거. 이게 또 잘 어울리는. 그렇죠, 그렇죠. 언제롭고 말. 냉정하고. 하지만 따뜻하게 알아주는 평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면이 부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얼굴 면이 눈부시게 돌아가실 분은 누구일지. 누구 면이 설지. 아주 갑시다. 내셔서 가겠어요. 오늘의 추천 레시피입니다. 아, 당연하죠. 오늘의 추천 레시피. 추천 레시피입니다. 짜잔. 짜잔. 오. 추천 레시피입니다. 짜잔. 정답 진짜. 야, 내가 이걸 줄 알았어. 야, 바로 태도 돌려주는 거야. 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맞으셨어요? 너무 신나. 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는. 아... 맨날 이런 것만 걸려요. 좋은 것만 걸리네. 이거 대박인데. 우와, 대박. 이건 진짜 대박이다. 웃음 트럭인데요, 거의? 이건 진짜. 에이퍼를 하고싶어.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행복해요. horsepower. 이거 더 좁아홉. 볼까요? Matthew. 바이. 뭐 안 와. 둘 다. 여기. 이거 왜. 둘 다. 둘 다. 하나. 둘 다.